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? 드디어 찾았네요! 누구? 제 이름은 야쿠세예요! 처음 듣는 이름인데... 저처럼 뛰어난 고소는 찾기 어렵다구요! 어떻게 이럴 수가... 시간이 없어요! 걱정하지 마요! 제가 다시 찾아올게요! 야쿠세 으에에... 설명한 힘이 돌아오... 여긴 어디지? 정말 여기는 고 일단? 와...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네요... 잠깐만요! 저기 있는 건 모험가님이 사용하셨던 무기인가요? 아마도 무기가 떨어지면서 함정을 발동시켰나 보네요... fazla race 휙... 문이 열렸어요! 계속 이동하죠. 이 장치, 봉인된 몬스터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요 봉인을 풀 방법을 찾아봐요 좋아, 좋아! 문이 열렸네요! 빨리 여기서 벗어나요! 완벽한 승리예요! 해낼 줄 알았어요! 어... 어? 저기 다른 모험가님이 있어요! 저 모험가님한테 길을 물어보세요 저는 잠시 힘을 모아놔야겠어요 방금 의식을... 내 이름은... 무리할 필요... 이름만... 걱정 마! 일단... 고마워 그렇구나 얼른 마차 타!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자,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? 자,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? 자,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? 길 잃어버릴 수 있으니 잘 따라와! 길 잃어버릴 수 있으니 잘 따라와! 길 잃어버릴 수 있으니 잘 따라와! 너무 걱정할 도미노는 칫... 너무 걱정할 도미노는 칫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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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, 참고로 다른 사람은 저를 볼 수 없어요. 아까 그 여자 모험가가 오고 있네요. 이 아파트의 거울을 숨기세요. 널 만난 기념으로 준비했어. 얼른 도미념으로 찾으러 가자. 아픈 사람은 잘 쉬어야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